굿모닝 지금 5시 45분 추워가지고 깼는데 비는 안오는데 지금 호수 미스트 때문에 나무에서 물방울들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뭐 텐트 정리하는데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위에꺼만 찬만만 막 젖었으니까 집에와서 이거만 말리면 되고 오늘 집에간다 집에간다 마지막 마지막 오늘 나의 마지막식사 오트밀 예 이 캠핑장에서의 마지막식사입니다 맛있게 먹고 집에가자 집에간다 집에간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예 버넌트 아일랜드 레이크 캠핑그라운드도 끝! 바이바이 바이바이 대장 시원 바이바이 파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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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m to Baby Joe Lake 첫번째는 4m, which is easy compared to yesterday 둔 bribe 카누 중심 잡는 것도 익숙해져가지고 손도 안 잡고 그냥 어깨에만 올린 상태로만 가고 있어 한 손에는 내 트와이팟이랑 패드 잡고 한 손에는 영상 찍고 할만하다 이제는 익숙해졌어 배불런거지 보니까 또 하아 아 아 아 아 아 에스프레스 에스프레스 오늘 하루에 가장 길었던 폴타지도 끝났고 여기가 거의 내 여행의 마지막 레이크 같은 마지막 리퍼를 같은 장소인데 크릭? 여기는... I think it's going to be really shallow We'll see how it goes It's really shallow here We'll see how it goes Let's go! 여기 진짜 샬로하다 이런데 이젠 비버 때문이 많겠지 벌레도 많아 땅이 보여 땅이 보일만큼 샬로해 팀를보다 더한데 여기는? 팀를보는 깊이라도 했지 과연 저거 통과할 수 있을까? 예쓰 오 진짜 샬로해 예쓰 예쓰 오 진짜 샬로해 오 저도 큰 거 있구나 여기는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두꺼운 버튼이 오 예 오 예 폴타시 스킵 끝 나오는구나 공간들이 만들어낸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무스를 볼 수 있는 공간인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안나오네 역시나 안나오네 무스는 첫날 밤 아침에 아니 첫날 아침에 공개 다겠구나 내 몰골이 장난 아니네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 동안 샤워를 못했으니 빨리 집에 와서 목욕하고 싶다 딱딱한 물에 들어가가지고 목욕하면 얼마나 좋을까 야 내 몰골 봐라 이거 모자로 가려줘야 되는데 모자도 쓰기 너무 귀찮고 뜨아 알골킹이 아쉬워라도 한데 비가 엄청 오네 지금 이제 다시 하하 브릿지당 잘 갔다갔다고 이제 신고식도 하고 잘 갔다갔다고 이제 잘 갔다갔다고 이제 신고식도 하고 자 배를 올려서 자 배를 올려서 신고 다 갔다 이제 마지막 볼타지하고 크누레이크에서 한 시간만 더 로즈 오면은 끝입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볼타지 200m 고지가 크다이젠 하아 수고식 수고식 전부가 수고식 도착 Defending 이달의 마지막 볼타지 마지막 볼타지 So, welcome back to Canoe Lake, it's about an hour paddling from here, it's raining pretty hard, doesn't matter, I don't feel any wind right now, so it's all good. 가자!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I've seen the sign in the first time of the day!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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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